민주당 돈 봉투 사건 기억하시죠?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인데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믿었던 동지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다. 그들이 자신에게 덤터기를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대부분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조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 우정환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. 윤관석 의원 등 관계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동지로 믿었던 이들이 덤터기를 씌웠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.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련 대화를 두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징징거렸다고 한 인터뷰를 거론한 겁니다. 이정근 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닥달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세월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며 자신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모든 조직관리 내용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다만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조성에 관여했는지는 말을 아꼈습니다. 녹취록에 송 전 대표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물은 걸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을 두고 송 전 대표가 한 말이 많으냐는 검사 측 질문에 이 전 부총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송 전 대표가 이 전 부총장 녹취록을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점도 반박했습니다.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와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. MBN 뉴스 우중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